이게 뭐야? 어머, 목걸이 아니야? 그 목걸이 그걸 왜 네가 하고 있어? 네? 그걸 왜 네가 하고 있냐고 이사님이 사모님 주제도 모르고 어디서도 이걸 왜 황현 씨한테 줬어? 이걸 엄마가 어떻게 해? 황 씨장한테 무슨 짓을 한 거야? 무슨 짓? 너 엄마한테 그때로밖에 말 못 해? 이걸 걔한테 왜 줬냐고 묻잖아 줄 수도 있지 이게 그렇게 화낼 일이야? 다른 말 필요 없고 왜 줬어? 이윤아 말해 왜 줬냐고 말 못 해? 이번 일 덮어줘서 준 거야 고마워서 고마워서 고마워서? 그럼 차라리 돈을 주지 왜 이딴 거 사다 안겨? 돈을 주면 받겠어? 그렇다고 가만히 있을 수도 없잖아 어쨌거나 위계에서 구해준 사람인데 그래도 그건 아니지 목걸이는 아니지 그 intr좀 그 욕롭게 아니 정홀한 겨우 이 정도 가지고 그렇게 열을 내면 되겠어 네 그런 상황이 details 그리워